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기는 크다. 여기는 백노 아저씨가 있네 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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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자가 있네 부자 당균도 알았지만 어 당귀같아 당귀네 개당귀다 개당귀 잠 당균게 아니고 토끼풀 애기 딸맛이 꽃도 피고 분홍 애기나 딸맛이 꽃 솔바퀴를 사슬 걸어갑니다 바로 옆에는 해변이래요 저 멀리 또 홍도화가 그 다음 다이어트는 여기서 또 홍도화 하는 게 있네 질경이도 있고 거로바도 있고 여는 오다이바 백사장 입니다 홍두화 닭베셀나무입니다 지금 뚝 떨어지고 있어요 뚝뚝 떨어집니다 전차를 타고 갔거나 저 다리를 건너서 갔거나 아 무릎이 아파가지고 전차 타고 가야겠다 1키로 500을 한번 걸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저 좀 또다시 엮어지면 올라갈라니까 걸어내려온게 아까봐갖고 오늘 뭐 비도 안오니까 구름맛 잔뜩기 있으니까 한번 안 덥을때 한번 싸서 건너가 보겠습니다 램보브르치를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설렁설렁 촬영이나 하고 1키로 1키로 560 560인가 이래 됐겁니다 저기야 아 얼굴이 이거 소나물꽃을 못 찍었어요 여기는 올다이버 백사장입니다 내가 서있는 곳이 6메달이 안된다네요 해발 6메달 저쪽에는 백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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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농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저 위에 저 자유의 여신상에서 2층 걸어왔습니다 요거 오타바의 다래를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가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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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메이도 전철을 지나가고 있네요 자 한번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도를 볼게요 아 1523m 네요 1523m 여기 가메이도 전철 근데 여기 가는 길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는 자전거를 못타고 갑니다 무전거 끌고 가 있는데 혹시나 혹시나 탁가 싶어서 뒤에다가 이제 나무 나무 발통을 딱 들어갖고 거기다 딱 올려갖고 가압니다 이러면 바닷가 쪽으로 한번 사와서 가보겠습니다 쩌젓기 시장이라고 새로 오픈한 곳입니다 까마우치 됐네 저 멀리 다케시바 여기 터미널도 보이고 도쿄타일도 보이고 이렇게 공유롭게 이 도쿄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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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1535km를 했잖아요. 근데 얼마 안되지 싶은데 나의 걸음으로는 언뜻시리 멍거립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걸어가려고 하면 한참 걸립니다. 이거 밤에 오면 야영이 멋있어요. 저 앞 연상에도 몇 번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간게 다리를 건너간게 일본에 오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버스 타고 전철 타면 다지지 마시고 한번 살살 걸어가면은 저역 6시나 되면은 야영이 멋있어요. 스카이 트리트 보이지요. 도쿄타워 보이지요. 중간에는 전철도 지나다니죠. 여기가 2층입니다. 2층 버스 지나갔잖아요. 자 땀 좀 씻기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중간에 여기 전철 다니는 곳입니다. 여기가 가메야리라구요. 가메야리가 붉은 댕기가 붉은가 붉은기가 붉은가 붉은기가 붉은가 안다 들어오네요. 85매 다 왔네요. 저쪽 가마우치 섬 가마우치가 서식지입니다. 저기는 285매 다 또 한다 온다. 와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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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랫발 속에 들어가서 촬영하겠습니다 저쯤 480m 지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부터 철조망이 딱 취했어요 엄청나게 빨라오면서 차들이 중간 중간 가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철망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전망대 요렇게 와서 볼 수가 없는 전망대 야경사진도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배가 안 되는 사이로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기 보드타워 메테올로그 놀러오는데 수상 설치식으로 또 쉬 있으니까 또 걸어가 보겠습니다 1113에 달아왔네요 이제 사대 구메타 마감은 한지 나왔네요 사대 구메타 사대 구메타 나왔네요 사대 구메타 나왔네요 사대 구메타 사백 사백 아 저기 여기 하얀띠가 파도네 파도 거품이네 파도네 원어에 사대 구메타 사대 사대 도로가 50km 도로인데 50km 사대orit가 다 넘겼다 2층에서 나는 소리가 차가 달면서 덜컥 덜컥 총알 150m 차가 안 넘어오네 이 밑에서는 지금 소방 훈련하고 있네 그 끝에서 이만큼 걸어왔습니다 거의 안 남았습니다 배가 안다니 여기가 저 고시마 섬으로 가는 배가 많이 다니는데 그 시간대가 안 맞아서 내가 아까 출발한 곳에서 배타고 아사쿠사쿠는 갈 수가 있길래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이 밑에는 사다리 나놨고 소방 훈련하고 있네요 이건 다 콘테이너 박스 마지막 전망대입니다 다 도착했습니다 요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습니다 요걸 건너왔어요 또 엘리베이터 타고 도착했습니다 이제 전척타로 이제 가겠습니다 전척타로 이제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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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